4미디어 트라이브 이석영입니다. 지금부터 OTT TV가 수고하는 바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고객의 미디어 형태가 OTT 중심으로 변화 중, 아니면 변화를 이미 했습니다. 따라서 주 이용 세그인 2049에 90% 이상의 OTT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76분 정도 시청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OTT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디바이스는 TV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콘텐츠와 OTT들이 고객한테 많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OTT와 콘텐츠이라서 고객들의 불편함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